안녕하세요. 방탄유수 1일 리포터 정국입니다. 제가 왜 오늘 리포터를 맡았냐면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리포터를 푸는 거고요. 오늘 제가 한번 형들을 열심히 탈탈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의 자켓 촬영장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방탄소년단을 한번씩 찾아가 볼 건데요. 제 옆에 호비형이 있어요. 호비형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호비형이 있어요. 잘생겼다. 스웩! 안녕하세요. 오늘 방금 촬영 한 번 끝났잖아요. 지금 소감을, 기분을 몸으로 표현하면 좀 보여주실 수 있는데 컴백 소감을 몸으로. 몸으로 표현하면 돼요. 장난 아니죠? 인터뷰에서 안 끝났어요. 의 태풍 속을jang게 들어오세요. 알겠어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잔산 아니죠. 그리고 방금 자켓 촬영을 했잖아요. 네. 밀고있는 포즈였던지 같이 밀고있는 포즈요? 네. 저 여러분, 포즈는.. 포즈. 아 이 친구지. 깐깐한 조이. 지금 이 포즈 방금 촬영 때 써먹었어요. 이 포즈요? 네. 네 써먹었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고했어요. 가라고요? 네. 좀 더 해봐요. 아쉽네. 분량 좀 뽑아줘요. 지금 나가세요. 나가야 돼요? 네. 질문 두 개밖에 없어요. 용성 어때? 아 그리고 다음 방탄소년단 멤버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예. 예 비시. 야 샤이 싱글. 이야. 오늘 지금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바뀌었는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완전 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죠? 어. 저 왜 불렀어요? 아 저요? 물어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촬영을 하고 있었죠? 어 저희의 다음 앨범. 그렇죠. 자켓 촬영. 그렇죠. 하고 있었죠. 네. 자켓 촬영을 하면서 형이 밀고 있는 포즈. 네. 연기. 표정.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고 나가시면 돼요. 어디 아파요? 아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뭔데요? 아 고뇌. 이어. 이어. 이때 나가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형한테 질문 두 가지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통 질문 하느라 개인 질문. 첫 번째 공통 질문. 제가 촬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형이 가장 자신 있는 그런 용기. 자세. 자세.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그거 있죠. 제가 어느 앨범. 어. 이거 유난히 맛있네요. 어쨌든 어느 앨범. 어느 팝업.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저의 자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포즈. 그렇죠. 저희 바로 그 포즈. 영무술 포즈. 그리고 천천히 여기서 옆을 봅니다. 이어. 이어. 형이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바로 제 공식 포즈. 로만드림. 에노. 창남자. 그렇죠. 그리고 다클바이드. 여기서 찾아보세요.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아니 아니 이번에는 좀 안 써보려고 해서. 이번에는 최대한 다른 걸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아까 쌌잖아요 방금. 그렇죠. 나왔을 거야. 왜 그래요? 나 개인 질문 하나. 왜 그래? 형이 의상이나 소품이나 그런 것들로 해서 제일 맘에 들어. 제 맘에. 액세서리나. 제 의상이나 소품 제일 맘에 드는 게 뭐냐면 이번에 새롭게. 갑자기. 타투를 보여주셨어요. 타투.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눈물 모양. 눈물 모양. 여기서. 저는 미성년자여서 안 된대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나가주십니다. 그래요? 맛있으니까 유나히 맛있으니까 한 입만 먹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이 날파리가 날아가서 저리가. 네 그리고 다음 방탄소년단 멤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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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마이크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형한테 개인질러 하나랑. 예. 공통된 질문을 할 거예요. 일단 형이 이번 앨범이 이제 다크 와일드잖아요. 근데 그 다크 와일드랑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랑 제일 안 어울리는 멤버를 말해주고 그 이유도 같이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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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왜왜. 알죠? 네. 이렇게 때문이죠. 당신은 너무 귀엽고요. 여기서. 여기서. 시청자들한테 이제 투표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네요. 얘가 뭘 하겠어요. 지민이 형이 다크 와일드랑 어울린다. 1번. 정국이가 다크 와일드랑 어울린다. 2번.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댓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37 288. 네. 그렇고요. 아 네 그렇고요. 공통제로. 네. 그러면 방금 방금 사랑 한 번 했잖아요. 잠시만요.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 얘기 안 했거든요.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 아무래도 다크 앤 와일드잖아요. 그렇죠? 우울이 아니라 다크 앤 와일드잖아요. 딱 그것만 봤을 텐데 아무래도 젖이 않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형이 가장 밀고 있는 포즈랑 용기 표정이나 그런 동작들 같은 것 있으면 한번 보여주고. 제 생각엔 용기는 없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엔 저는 용기가 없네요. 그래서. 용기가 없어요? 용기도 없죠. 그래서 밀고 있는 포즈도 하나 있죠. 그런데. 아주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보여드리자. 코드를 하시면 돼요. 와. 와. 방송하는 게. 그러면 제가 그냥 밀고. 나중에. 앉아 필요 없어. 예. 다음 방탄소년단 멤버를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저요? 네. 따따따. 예아. 지금 이 빨간머리. 저를 위하 마이크도 있네요. 빨간머리라니. 빨간머리. 지금 굉장히 강렬해 보이는데 형 컨셉이 뭐예요? 진짜요? 빨간머리. 강백. 두껏 납니다. 문신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해줬어요. 네임패드로 그린 거예요. 네임패드로 그린 거예요? 네. 오해하시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임패드로. 그렇군요. 이야 되게 멋있고요. 네. 이제 공통 질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형이 촬영을 하면서 네. 이제 밀고 있는 코드나 표정 같은 거 한번 보여주시고 가시면 돼요. 밀고 있는 거? 네. 깔끔하겠다. 세 개 정도. 난 밀고 유. 하나하나.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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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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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더라. 형 그 자체다. 그 자체는 카리스마가 내가. 내가 슈가다. 내가 슈가다. 아 멋있다. 내가 뭐지? 가면 되나요? 네. 안녕히 가세요. 마지막 방탄소년단 멤버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오. 내 마이크인가? 네. 저는 준비성 철저하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형이 오늘 자켓 촬영하면서 가장 자신 있고 멋지고 그런 표정들이나 동작들. 있죠. 제가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밀던 게 있어요. 제가 이걸 한 7번 시도했는데 다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이건가요? 이게. 네. 콜몬가가 모델인가 했는데 누가 다들 멋있는 거.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제가 하니까 약간. 피규어 잘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스타캐스트 덕자여러분들께 대표로 한마디 해주세요. 아 스타캐스트 덕자여러분. 저희가 진짜 죽을 힘으로 다해서 컴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저희 둘이 제일 상대가 괜찮은 멤버예요. 지금 다 작업군.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진짜 방탄소년단 진짜. 진짜 놀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죠. 여름 감기가 해로워요. 안녕.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크앤 마일드 촬영 현장이었고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방탄 뉴스 리포터 정국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왜 뭐야? 바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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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만 나가지. 바바람. 종이 같은 거 정리해야 된다. 좋겠습니다. 좋아. 감사합니다.